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의 공군 검경이 뒤늦게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형량이 낮거나 판례상 입증의 난항이 예상되는 혐의들이었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 두 달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모 중사. 이후 공군 군사경찰단은 참모총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달랐습니다. 총장 보고서에 기재된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 내용이 조사본부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진술도 엇갈립니다. 실무진은 단장이 지시했다고 했지만 단장은 밑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은 단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한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에 불과한 군형법상 거짓명령 통보 보고였습니다. 피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늑장 보고했다는 책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한 겁니다. 직무유기는 단순한 실수나 착각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20전투비행단 수사 책임자 한 명만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을 간과했지만 특가법상 특수 직무유기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국방부, 또다시 제19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고맙습니다.